청소 청소에요? 쓰는데만 멀쩡하고 다른데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요 거긴 닦았어요 앉아도 돼요 차드릴까요? 왜 그렇게 부르세요? 회사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문제요 심각한 거예요? 나 혼자 심각하죠 회사를 생각하면 저질러야 되는데 집안 때문에 주춤거리게 되고 미안해요 도움이 못돼서 청소 괜히 했네요 내일부터 사무실 안 나와도 돼요 세진씨 왜요? 갑자기 왜?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세진씨가 계속 일하면 그런 도움 자꾸 기대하게 될까봐 그동안 수고했어요 그동안 수고했어요